안녕하세요 이중수빈니더 안녕하세요 이중수빈니더 정답! 예기사이너 하니? 땡 정답! 에이핑크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런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에이핑크에 이런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레드벨벳 레드벨벳에 레드벨벳에 레드벨벳은 맞다 레드벨벳에 맞다 레드벨벳에 예리 조이 예리 아이린 레드벨벳에 레드벨벳에 주경이 레드벨벳 하고 계신 거예요? 네 기다려주면 안 되죠 계속 기다려주면 안 되죠 땡 레드벨벳에 조이 땡 정답! 레드벨벳에 아이린 땡 웬디 땡 진짜 이정섭 선생님 땡 진짜 아 이정섭 선생님 흉내내는 이정섭이네 네 너무 어려운데 스고이 비누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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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고이 비누내 하영이인데 하영이 정답 에이핑크 하영이 땡 하영이 나는데 스고이 정답 땡 보면 시크릿 선배님 땡 여태까지 나왔던 그룹은 다 자 틀렸습니다 자 누구입니까? 에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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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초아 정답 초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초아 정답 아 초아 아 초아였어 안녕 이중섭입니다 ㄱ 에이웨이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